국내 연구진이 암세포를 공격하는 NK세포의 기능을 강화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기술을 기업에 이전했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 이창훈 박사팀은 NK세포가 암세포를 인지하는 능력을 높이는 물질을 개발해 결과적으로 암세포 사멸 능력을 향상했다고 밝혔습니다. 혈액암과 간암모델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새 NK세포 치료제는 기존보다 2배 이상 암세포 사멸 효과를 보였습니다. 화학연구원 기술 이전 기업은 앞으로 공동 연구를 통해 기술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